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그룹에서 MSP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영 매니저입니다.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WS가 중요시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WS 사용자는 아이디와 액세스를 관리하거나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고 주정 준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AWS의 다양한 보안 관련 서비스 중 아마존 메이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존 메이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뒤 이 메이시가 어떻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검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환경 구성 후 작업을 생성하는 과정과 검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이시를 경험해보실 수 있는 워크숍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감한 데이터의 검색 자동화 기능 그리고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존 메이시는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다가 2020년에 신규 버전으로 재런칭한 서비스이고 그 이후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기계학습 뿐만 아니라 패턴일치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한 가치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이터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WS 매니지드 콘솔 또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때 S3 버킷이 생성되며 버킷 수준의 보안 및 액세스 제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각 버킷의 민감도 점수를 대화형 데이터 맵으로 제공합니다. 아마존 메이시는 기본적으로 S3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킷의 모든 인벤토리와 객체를 불러온 다음 데시보드를 통해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계정 기반 서비스이므로 오르가니제이션 수준에서 활성화하면 액세스 권한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의 데이터도 하나의 데시보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S3 버킷의 인벤토리뿐만 아니라 암호화 정책이나 액세스 제어 정책 등과 같은 버킷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완료된 작업의 결과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전송하거나 시큐리티 허브에 게시하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한 알람 워크플로우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이시로 데이터 검색을 해볼 텐데요. 작업을 생성하기에 앞서 미리 생성해둔 스윙 메이시 테스트 버킷이라는 S3 버킷에 화면과 같이 민감 정보가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두 개 업로드하겠습니다. 메이시 테스트 1 텍스트 파일에는 이미의 문장과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메이시 테스트 2 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파일에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 의의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미리 생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위한 정교식을 사용하여 식별자를 생성해봤습니다. 이 식별자로 검색된 결과에 대한 임계각과 심각도 수준도 로우, 미디엄, 하이 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고 여기서는 1회의 임계치와 미디엄 등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평가창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정교식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PCR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정교식 패턴 구문을 지원하지만 그 중 지원하지 않는 패턴 요소도 있으니 공식 문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번호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생성했습니다. 조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계치 1회, 심각도는 미디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생성하여 버킷 내에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메이시 작업을 수행할 대상 버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한 리전에 있는 버킷 목록이 보여지고 그 중 저는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둔 메이시 테스트 버킷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킷을 선택하면서 화면에 오른쪽 내용과 같이 해당 버킷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버킷은 US West 2 리전에서 만들어졌고 버전 관리는 비활성화 상태 버킷 내에는 총 281바이트를 사용하는 두 개의 객체가 있으며 그 중 두 개의 분류 가능한 객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선택한 버킷을 검토하고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후반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작업을 실행할 주기와 샘플링 깊이를 설정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로 작업을 예약하여 주기적인 작업 수행을 하거나 일회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설정으로 작업 분석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객체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므로 기준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버킷 안에 모든 객체를 분석하게 됩니다. 샘플링 깊이 옵션으로는 이 메이씨가 분석할 S3 객체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객체가 있는 경우 이 값을 80%로 지정하면 분석 대상 객체를 800개까지 무작위로 선택하고 해당 객체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객체의 데이터가 매우 일건성 있는 경우라면 이 샘플링 깊이를 낮춤으로써 더 적은 비용과 더 짧은 작업 시간으로 버킷에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는 액세스 키와 같은 자격증명 정보 국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재무정보 건강보험 및 의료식별 번호와 같은 PHI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과 같은 PII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별자입니다. 다만 아직 한국의 정부 유형에 맞는 식별자는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 전체를 사용하거나 특정 식별자를 선택하여 제외 또는 포함할 수 있고 관리형 식별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 외에도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환경 구성 시에 제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형식에 맞는 정규식을 통해서 식별자를 생성했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단계에서 그 두 가지 식별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허용 목록은 메이시가 S3 객체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검사할 때 무시할 텍스트 또는 그 텍스트의 패턴을 지정하는 것으로 예외 처리 목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의 허용 목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 메이시는 해당 텍스트가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 또는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의 기준과 일치하더라도 검색 결과에서 해당 텍스트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허용 목록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정규식의 경우에는 메이시는 정규식을 컴파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정의된 텍스트 목록의 경우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작업의 이름과 작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작업들은 작업 목록에서 해당 작업의 생성 시간, 마지막 실행 시간, 작업의 상태 등의 정보가 확인되고 작업의 스테이터스가 완료 상태로 바뀌면 결과 표시 버튼을 통해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행했던 메이시 작업을 보니 두 개의 검색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감한 데이터 총 한 개가 폰넘버라는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로 인해 검색되었고, 이 데이터는 메이시 테스트 1 텍스트 파일의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 결과에서는 총 8개의 민감한 데이터가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그리고 폰넘버 식별자를 통해 검색되었고, 이 데이터는 메이시 테스트 2 텍스트 파일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시 테스트 1 파일에는 휴대전화번호 1개, 메이시 테스트 2 파일에는 3개의 주민등록번호, 5개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이시의 작업을 생성하여 S3 버킷 내의 민감한 데이터 검색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존 메이시에 대한 워크샵을 통해서 시큐리티 허브와 이벤트 브릿지까지 연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워크샵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감한 데이터 자동 검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시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자동 데이터 검색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존에 사용 중이셨다면 콘솔에서 자동 검색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메이시는 지능적인 관리형 데이터 샘플링을 도입하여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최적화된 샘플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검사할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S3 버킷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샘플링은 분산 분석을 우선시하며 버킷 내의 객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검사한 객체가 가장 적은 버킷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버킷에서 대부분의 객체를 이미 검사한 경우 해당 버킷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객체를 검사한 다른 큰 버킷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지원되는 스토리지 클래스로는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원존 IA, 스탠다드, 스탠다드 IA가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S3 객체를 분석하도록 작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실행될 때 해당 객체를 건너뛰고 분류할 수 없는 객체로 취급합니다. 또한 객체는 보시는 표와 같이 지원되는 파일 또는 저장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표의 내용은 AWS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WS 계정에서 자동 데이터 검색을 활성화하면 30일 무료 평가판이 제공됩니다. 이 평가 기간 이후에는 S3 객체의 총 수량과 스캔한 데이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메이시는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S3 버킷 전체에서 객체를 샘플링하고 분석하여 PII 금융 데이터 및 보안 인증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지 검사하고 메이시를 활성화한 모든 계정에 걸쳐 S3에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대한 대화식 데이터 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민감한 데이터 자동 검색은 1030일간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메이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메이시를 사용해보니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에 국가별 키워드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 표준의 키워드는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과 검색 결과 확인 시 어떤 규칙에 의해 어떤 오브젝트에서 검출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오브젝트 내 어느 부분에서 탐지가 되었는지는 결과창에서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작업을 예약할 때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사용자에 따라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차차 기능을 확대해가며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점들을 이용하면 PII 등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또는 ISMS 심사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EMS 그룹의 이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